저는 진짜 화장이 뭐가 없긴 한데 일단은 쉐딩 쉐딩으로 눈 코 쉐딩 이걸로 눈 쉐딩하고 눈 쉐딩하고 코 쉐딩했어요 마스카라도 잘 안 하긴 하는데 마스카라 해볼까? 채원이가 갖고 있는 거 놔두고 있지롱 아 어떡하지 나 아이라이너 그리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리지 말까? 아 어떡하지? 그리지 말까? 일단은 한 번 안에만 채워볼까? 티가 안 나 안 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